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천사의 정체성과 천사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인포메이션들을 제가 칠판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칠판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우리 다 아니건 다시 제가 리뷰를 하지 않지만 우리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것 있어요 천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천사는 영물이에요 spiritual being의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물로 되어 있냐면 그 섬기는 영물들이 그래서 영어로는 serving spirit 히브리스 1장 14절에 serving spirit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 누구를 섬기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꼭 던져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첫째로 이거 우리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거기에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곁다라서 그분들의 섬김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섬김을 이분들을 통해서 받는 거지 우리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이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러면 천사들의 관계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천사들은 그러면 흑수전과 흑수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훨씬 낮은 존재들이 그 머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도우미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흑수저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존재들인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수저라 했나? 그러면 성세 속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그런데 천사들은 이렇게 지음받았다고 성서의 기록에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특별히 이렇게 사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파트너 역할을 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과 엄청 달라요 고린도 전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높은 계급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높은 하나님의 금수조들이 말이죠 이 흙수조도 되지 않는 이 천사들을 경배한다는 사실이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울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보았지만 골로세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고 심지어 요한도 천사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에게 이런 경배를 하려고 시도했던 우리가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놀랍게도 오늘날 아직도 로마 카톨릭 안에서나 정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직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천사를 경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깔아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천사들을 성소에서는 무엇이라고 호칭하는가 알아요 호칭하느냐 그러면 이 칠판을 보시면 칠판을 보시면 성소에는 이 호칭이 천사에 대한 호칭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여기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사다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천군이다 또는 군상들이다 군이라는 건 군대군자예요 군상들이다 영어로는 호스트라고 해요 호스트 또는 복수면 호스트 S 이건 우리는 알다시피 천사는 영어로는 뭐예요? angel 또는 angels 이렇게 천군은 천사라고 안 그리고 호스트라고 발음돼요 호스트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사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복수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표현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높은 계층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The sons of God 그러면 구약에서만이에요 구약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구약에서는 반드시 이 천사들을 지칭해요 천사들을 그래서 욕기 1장 6절 2장 1절 욕기 다니엘서 3장 25절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는 아하 천사들을 말하는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네 선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천사들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제가요 네 번째 천사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The angel of God 신약에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무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갔다 그랬어요 거기에 천사 두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해요 성사에는 천사를 몇 가지로 호칭을 해요 천사, 천군,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또는 사자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천사를 우리 잠깐만 봐요 이 천사를 구약에서는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말락라는 단어를 써요 말락이요 말락 그래서요 아랍 사람들이나 또 그쪽 계통의 사람들은 말락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여기 뜻이 뭐냐면 천사라는 뜻이에요 말락 창세기 19장 1절 민숙이 20장 16절 구약에서는 천사를 말락 그러는 거예요 저기에도 저런 표현들도 있지만 이럴 때는 정확하게 엔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락하는 것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이거는 엔젤이에요 앙겔로스 그래요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앙겔로스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엔젤이 그래서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말락 그리고 또 뭐예요? 앙겔로스 이렇게 그러면 이 말락하고 앙겔로스는 동의어인데 무슨 의미를 가졌냐?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의 의미를 하나는 메센저라는 제가 영어까지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한국말로는 사자 또는 전달자 또는 디스패처 그래요 이거는 파견받은 자 또는 헤랄드 그래요 이거는 포고자라는 거예요 헤랄드 우리 미국 신문에 무슨 헤랄드라는 우리나라도 코리아 헤랄드라는 신문 있죠? 거기다 포고한다는 거예요 헤랄드 그 다음에 대표치라는 건 대신 대리하는 대리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대리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앙겔로스 또는 말락이라는 의미가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여기 천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천군 왜? 왜 천군이라고 했느냐 이걸 우선 내가 좀 있으면 설명할게요 구약에서는 이 천군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약에서는 사바 또는 단수로 또는 복수는 사바오드 사바오트 그래요 또는 사바오트 그냥 이렇게 사바오트 또는 오후 이렇게 사바오트 이건 뜻이 뭐냐면 이것이 창세계 2장 1절이나 르헤미아 9장 6절이나 10편 103편 21절은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것이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천군 또는 어떤 한국말 번역에는 군상이다 군이라는 건 군, 천군이라는 건 하늘의 군사 군, 군사란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헬라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스트라티아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 말로는 스트라티아 단수로 거기다 스트라티아스 하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성경 9절에는 누가복음 2장 13절 누가복음 2장 13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목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부위에 놓인 것을 이렇게 볼 때 하늘에서 천군들이 막 그냥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천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 스트라티아스 그랬어요 여기에 누가복음 2장 13절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42절에도 스트라티아스 이 뜻은 뭐냐면 이 앙겔로스와 뜻이 달라요 이건 뭐냐면 군인의 의미에요 군인, soldiers 또는 military 군인 또는 군사 의미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도 천군들 이렇게 또는 군상들 영어로는 host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host 그럼 이 host란 단어는 뭐냐? 이것은 군인부대들을 말해요 군인들, 군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또는 파견된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군인 부대들이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의미에서 이게 host라고 번역에 꽃천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우선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을 하면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렇게 쓰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천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우리가 다음에 시간 가면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이건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The angel of God 이게 다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문제들이 있냐면 창세계 2장 1절을 해석하는데 어떤 성경을 우리가 읽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성경이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한글 개혁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혁 성경 또는 킹 제임스인데 뉴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다른 걸 제가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우선 이게 뉴 킹 제임스는 벗어나고 한글 성경에는 창세계 2장 1절을 뭐라고 써놨냐면 한글 성경에는 한글 개혁 성경 우리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한글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번역은 원어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계 2장 1절은 이 2장 1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창세계 1장 1절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창세계 1장 1절을 반복한 것이 창세계 2장 1절이에요 그런데 창세계 1장 1절을 반복을 잘못 해놨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계 1장 1절과 달라요 해석이 특히 천사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영어 킹 제임스를 보면 원어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 킹 제임스에 뭐라고 썼냐면 그래서 the heavens 복수의 1층천 2층천 이게 창세계 1장 1절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heavens and earth were finished and all the hosts of them 다시 말하면 이 호스트가 뭐라고 했어요? 천사였죠?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다 창조한 것 끝내고 거기다 또 천사도 창조한 것도 끝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지? 다시 말하면 창세계 1장 1절에서 천사까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2장 1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2장 1절에서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천사들도 창세계 1장 1절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창세계 2장 1절을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 성경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일어났으니까 천사가 창조됐다는 이야기가 여기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사가 언제 창조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 새 킹 제임스 한글이 다시 말하면 이 킹 제임스를 새롭게 한국말로 번역한 또 성경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 보니까 거기에는 영어하고 한국말로 대조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 새 킹 제임스 한글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는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all the host of them were finished 이 새 킹 제임스 한글에는 그런데 이 단어를 새 킹 제임스 한글을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것은 이 놈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한국말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새 킹 제임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놈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원어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host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국말 킹 제임스 성경들은 잘 되어 있어요 다른 한국말 한글 킹 제임스 한글 성경들이 있어요 말씀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또는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 그 사람들은 잘해놨어요 한국말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같이 하늘을 들고 이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 호스트죠? 군대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은 제대로 군대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거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비교를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 드리면 지금 이 천사가 그러면 이름이 이런데 천사가 언제 지어졌느냐라고 할 때 이거 잘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이나 또는 2장 1절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창조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하늘들의 1층천 2층천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창조했어요? 땅, 지구를 창조하고 그리고는 세 번째는 지구만 창조한 거 지구 밑에 있는 지옥까지도 다 창조하시고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천사들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1층천, 2층천, heavens 그 다음에 earth, 지구 그리고는 지옥까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host, 천사들까지도 창조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이때 창조됐다는 걸 다시 말하면 이때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아는 길이 있어요 여기에 욕기 38장 1절에서 7절을 딱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욕기 3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말씀 잘 정리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해요 욕기 38장 1절에서부터 7절인데 37장 바로 전장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엘리후도 욕을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친구인데 이 사람이 엘리후가 그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요호와의 권능이 또는 권위를 높이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욕을 비난하는 이야기예요 요호와의 권위와 요호와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욕을 비난하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요바 이런 식으로 소위 기독교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욕을 비난하는데 그 보니까 사탄의 영향을 해서 사탄이 말하는 걸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38장에 들어와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8장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요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사탄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사탄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 있었잖아 다시 말해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게 창석의 1장 1절이에요 그렇죠? 이 땅을 만든대요 그때 사탄도 다시 말하면 루시퍼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요호와한테 일하는 이놈아 네가 내가 땅에 기초를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지 않냐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이놈이 천사 루시퍼가 있었는데 루시퍼의 똘마니들이 있었는데 타락까지도 그때 다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땅을 기초로 놨을 때 너 거기 있었잖아 이놈아 그 손에 남아 그러니까 창석의 1장 1절 또는 2장 1절 이때 이미 그놈들이 창조되었고 타락까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보겠지만 다시 말하면 천사의 이름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이 천사들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1층천 2층천 지구 지옥 창조됐을 때 천사들도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제가 여기에서만 이제 끝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이름이 한 네 가지가 있고 이것이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구나 이렇게 말할 때는 뭐구나 우리가 기본적인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 천사가 언제 창조됐을까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이 부분만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이 부분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 각자에게 이 깨달음의 있기를 제가 지난 주에는 뭘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천사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그걸 공부했고 오늘은 이 천사가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놈이 언제 창조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마쳤어요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을 통해서 잘 깨닫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 주심과 지식 주심과 명철 주심이 특별히 이 천사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이 천사에 대한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주님 앞에 바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사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